공고장 체코에서 목강 인형쇼 여러분들의 큰 마술가 필요합니다. 영국 언론에서 미스터 로터를 소개합니다.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목강 인형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. 목강 인형 서커스로는 거의 세계 유일 두 팀 중 한 팀이라고 합니다. 최고 난이도 스커스를 보이게 돼요. 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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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럴의 라포트 신사종류 여러분, 독일에서 온 쿤타와 힐다를 소개합니다. 신사종류 여러분, 독일에서 온 쿤타와 힐다를 소개합니다. 신사종류 여러분, 독일에서 온 쿤타와 힐다를 소개합니다. 동작 하나하나 세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. 100% 목과 인연 신사종류 베이징 신사종류는 그 자체소 에너지의 선택입니다. 저의 친구 루피론을 소개합니다 루피론! 루피론! 루피론 잘 만들었다 루피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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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사자 입에 머리 넣기 한번 해볼게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사자 입에 머리 넣기 보여드립니다 야! 야! 오오오 요거 걸렸어 원래 조심해 안 돼 안 돼 먹히는 거 아니에요? 조심해 조심해 자! 들어갑니다 오오오 예 에 에이 오! 잘한다 오오 인사! 감사합니다 야 가자 사자 너무 귀여워. 사자 키우고 싶어요. 사자가 와우 하니까 막 무서워. 더 무서워.